가스 온라인 옛날에 그건 했었지 가스 온라인 허어 뭐야 뭐야 개X편팬츠님 10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X편팬츠님 감사합니다 개X편팬츠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응? 13년 감사합니다 안겹게 앉아있게 도시요 버거 땅은 그런 것도 되기 나이몽 귀엽게 앉아있게 뭐야 이거 귀엽게 앉아있게 에이 성공 저는 존재 자체가 하와이하기 때문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건강도 챙기시몬이다 버거 땅 건강 챙겨요? 그러면 4월 30일까지 휴병해도 돼요? 말해봐 말해봐 그건 좀 왜 건강 챙기라며 아니 버거 땅은 열심히 방송도 하면서 아바타도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건강 챙기라고 했잖아 쉬어도 된다는 거 아닌가? 근데 실례지만 언제까지 귀여운 게 예정인가요? 글쎄요 아마 평생? 아바타도 열심히 레전드? 아주 앙컴이가 다 됐구나 2 더하기 3은 뭐야? 하하하하하하 국백이 3은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두가자 한 다음에 두가자 이거 이거 쪼개져라 하하하하하하 야 인마 하하하하 덕수궁에 갔거든요? 나도 모르게 비둘기들한테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조그만 잔디밭 지나가는데 거기에 한 다섯마리 여섯마리가 거기서 막 쪼고 다니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친구들이랑 지나가면서 막 둘기들 보면서 로봄 헤어가 하하하하하 IDE 이거 너무 귀여운 게 만들어줘서 미쳤다 ран다 나도 한번 볼까? 난 사실 두 명 인간이었지. 망창한 인간놈들. 이렇게 하면 다 봐줄 거야. 얘들아. 나 뭐 바뀐 거 없어? 나 뭐 바뀐 거 없어? 비싸. 정답 오늘따라 더 예쁘네. 맞아 정답이야. 오늘따라 더 예쁘네. 원래 부산여자는 그런 거 안 한다. 릴파님은 서울향이 섞인 부산여자지. 릴파님? 릴파님이라니. 릴향이 섞인 부산여자지. 릴파님? 릴파언니. 릴파님? 여러분 오늘 르르당 피가 부족한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지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누르겠고. 쭈쭈. 누르르. 누르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가. 누르땅 제임. 누르땅 진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도 돼? 3개월. 그러면 누르땅은 나 누르땅의 개껌이 되어도 행복할 것 같아. 루이비 통구 바크. 간파라서 사줄게. 에이. 에이. 진짜. 빠지. 우리 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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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르르땅 눈을 왜 그렇겠다? 에이. 저는 원래 눈을 이렇게 뜨는 편입니다. 상소보다 더 크다고요? 짠. 기분 탓입니다. 매이드보다는 바니걸이 좋다. 저는 매이드보다는 바니걸이에요. 왜냐하면 바니걸이 더 핫하잖아. 근데 뭔가 메이드가 더 좋은 이유나 설명할 수 있어. 건전한 척하면서 반전미를 뽐낼 수도 있고 대놓고 불건전하게 할 수도 있지만 바니걸은 그냥 처음부터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오케이? 하는 척하면서 아니 아니 저 그게 무슨 말이야? 르르닭! 세상에! 입구가 커가지고. 소주병에 참기름 넣는 거 쿵룰. 맞아. 소주병에 참기름 담고. 그래서 참기름인 줄 알고 뿌렸다가 소주인 적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주도 음식에 쓰잖아요? 난 당연히 참기름인 줄 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빔밥 먹으려고 했는데 소주 비빔밥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뿌려서 그냥 먹었던 거 같은데? 저기요 왜 만들다 마셨어요? 왜 이렇게 대충 만들었어요? 아 정말. 너무 귀엽다네. 나도 여기 닭을 달아야지. 인경 안 닿네. 왜 안 닿... 인경 안 닿네. 인경 안 닿네. 저한테 글짜리를 안 했어요. 그럼 찬니도 마라탕 사서 해주시나요? 마라탕 별로 맛 없어. 마라탕 왜 먹는지 모르겠어. 나 솔직히. 미안. 너는? 마라탕 맛 없어. 두둑. 너 왜 마라탕 미워해? 너 찬이 너 막는데 왜 언니가 좋아하는 마라탕 미워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언니한테 너무 심한 건.. 뭔 소리야 마라탕은 이미 맞았는데? 마라탕. 왜? 맞았는데? 마라탕을 많은 바라고 인정 안 해 주는데 언니는 아니면 너 왜 마라탕을 하면 어떻게 마라탕을ità 카마 하는 바라고 하는데? 종국에 있는 마라탕을 인정 없겠지도 모르는데? 종국에 있는 마라탕을 막 엎어주면 어떻게.. 그리고 프리턴님이라서 되게 어울렸던 것 같은. 프리턴님이랑 촬영하는데 막 킹받는 동작 난 거의 무슨 아이돌인 줄 알았어? 프리터님 촬영하는데 옆에서 막 모션 취하고 하는데 뭐지 외계인은? 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 뭘 아주 나이스야 이 자식들아 이건 아니죠 뭘 빨리 저장해 만두 때 세구 거랑 같이 하랬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거든? 뭐해 하잖아 아이고 마코님 제가 이파리들을 잘못 어 내 거네? 어 야 힘순친 아니네? 아 오케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힘순친 드간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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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완전히 힘없는 진타 어떡하지? 얘들아 난 노든가 봐 나의 힘없는 진타인가 봐 우빼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우우우우욱빼 힘순친 것이고 실제로 힘이 준 네세다 건담 로봇구다 건담구 깜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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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짜릿해